꼭 이런 댓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우 CP증 챙길 수 있는 거 각인 시너지 세트 효과 말고도 더 있는데요 아 기분 나쁨 구독 취소함 이런 사람들 꼭 있다고요 다양한 수단 이런 것들이 스펙업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왜 준비하게 됐느냐 지난번에 각각의 각인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효율적인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밭, 질증, 이런 공증 각인들 있죠 얘네가 합연산이라서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의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합연산과 고변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할 설명을 할 텐데요 살짝 복습해 올게요 그러면 합연산이랑 고변산이 무엇인지만 되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공격력 100 증가하는 서로 다른 효과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상황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되냐 결과 1 기존의 공격력 100% 여기서 100%가 두 번 더해졌다 세 배네? 라고 하는 건 뭐다? 합연산입니다 그냥 수치 그대로 더해서 300%가 되는 거 자 그러면 결과 2 기존의 공격력 100%에다가 공격력이 100%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공격력이 두 배가 된다는 거죠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가 두 번 곱해져서 네 배가 된다 400%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 고변산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 1이랑 결과 2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고변산과 합연산의 차이는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할 겁니다 정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증가 수치에서는 고변산이 더 증가량이 많다 딱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할 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하고 나서 집중하느라고 놓친 질문들도 좀 봤고 그리고 댓글들에서도 종종 나온 질문들이 뭐냐 하면은 각인들끼리는 뭐가 합이고 뭐가 곱인지 알겠다 그렇다면 각인 플러스 유물셋 이건 어떠냐? 각인 플러스 시너지 이건 뭐냐? 유물셋 플러스 시너지 이건 뭐냐? 이런 애들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제가 총정리를 할 거예요 진짜 뭐 모든 걸 다 망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뭐 빠지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왜 요한은? 어떤 건 합연산 어떤 건 고변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 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일단 무슨 얘기가 나올지 로아에서 질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탭 이거를 이제 좀 큰 카테고리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은 공격력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치명타 적중률 증가가 있어요 3번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있습니다 4번은 주는 피해 증가 5번 쿨타임 감소가 있지 6번 맞추실 수 있으려나? 공속도 맞는데 공속은 효과가 있는 직업도 있고 없는 직업도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직업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가 피해입니다 추가 피해랑 주는 피해랑 분리했어요 속성 피해도 있긴 한데 일단 좀 모든 직업이 갖고 있을 만한 거를 했어요 자 이거 6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직업이 이 6개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를 해보자고요 뭐 카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카드는 얘네들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는 스탭 종류를 얘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얘네들끼리 서로 다른 스탯끼리 합쳐지면 이건 하변산일까요? 고변산일까요? 고변산이에요 서로 다른 스탯끼리 합쳐지면 고변산이죠 공격력 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DPS가 100% 증가했어 치적으로 인해서 DPS가 100% 증가했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DPS가 200% 증가하나요? 아니죠 400%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뭐 다른 종류의 스탯인데 하변산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맞아요 같은 스탯끼리만 하변산이 가능한 거죠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스탯끼리는 고변산이라는 거 한 가지 사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공격력 공격력부터 해볼 거예요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는가 일단 먼저 기본 공격력이 있어요 무기 공격력 그리고 뭐 힘민지 이런 스탯으로 정해지죠 자 두 번째로 각인으로 정해집니다 예시 저 질 아 에 이 네 가지 각인으로 인해서 공격력을 챙길 수 있는 각인이에요 말 안해도 아시겠죠 저밭 질증 아드 에포 이 네 가지로 공격력을 챙길 수 있어요 3번 시너지 시너지를 통해서도 공격력을 챙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얘네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같은 수단 끼리 만나면 하변산일까요 고변산일까요 세 가지 수단 1번 수단 2번 수단 3번 수단이 있어요 근데 같은 수단 끼리 만나면 합이지 하변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본 공격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변산으로 들어가냐 무기 공격력에 흰민지 스탯으로 오르는 공격력이 덧셈으로 합쳐져요 그런 식으로 하변산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수단 끼리는 어떨까요 일단은 로아에서 어떻게 정해 놨냐 서로 다른 수단 끼리는 이제 고변산으로 일단 정해 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해 봅시다 그 다음 거 치명타 적중률 예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스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치명타 적중률은 뭘로 챙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성으로 챙길 수 있죠 치명특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가 각인이에요 치적 챙길 수 있는 각인이 뭐가 있죠 여러분 아드 정단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시너지 치적 시너지가 있을 거고 총발창카 네번째는 세트효과 세트효과로 치적을 챙길 수 있어요 환각이랑 또 뭐냐 사멸 치적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치적은 어떨까 먼저 같은 수단 끼리는 뭐다 웬만하면 같은 수단 끼리는 합연산이에요 각인 같은 것도 뭐 아드 정단 합쳐지면 합연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너지도 합연산 세트효과끼리도 세트효과는 이제 합쳐질 일은 없지 사실 특성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특성이 합연산이라는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치명특성을 예로 들어 볼게요 얘는 왜 합연산이라고 하냐면 치명특성과 치적이 정비례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연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가하냐면 치명특성 28이 치적 1%에요 단적인 예시를 들어줄게요 치명 28 더하기 치명 28은 치적 1% 더하기 치적 1% 해서 치적 2%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합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수단 끼리는 어떨까 고변산일까 합연산일까 안타깝게도 치명타 적중률은 수단이 달라도 합연산입니다 특성으로 20% 챙겼고 각인으로 20% 챙겼고 시너지로 20% 챙겼으면 그냥 더하기 돼가지고 60%라는 치적이 생깁니다 네 치적은 합연산이에요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치명타 피해량 가보죠 치명타 피해량은 일단 기본이 200%고 여기서 어떻게 증가하느냐 1번 각인 예듬도 있고 정단도 있습니다 그냥 치명타 피해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 얘기한 거니까 정단도 들어가죠 치명타 피해량을 깎아먹잖아 그 다음 시너지로 CP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 효과 자 그러면 같은 수단 끼리는 어떨까요 같은 수단 끼리 뭘까 합이지 그렇지 다른 수단 끼리도 합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치명 특성 두 개가 좀 그래요 둘 다 뭘 해도 합연산이라는 거예요 수단을 섞어서 해도 합연산이고 같은 걸로 올려도 합연산이고 각인 시너지 세트 효과 막 이렇게 짬뽕에서 올려도 합연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챙기면 챙길수록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아 특화에 치피증이 붙어있는 캐릭터도 있구나 일단 오케이 이제 일부 캐릭터만 그런 거는 일단은 제외를 할게요 자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이거 꼭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딱 편집해서 이건 좀 여담인데 좀 원래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딴소리 하잖아요 꼭 이런 댓글로 이런 사람들 있어 아우 치피증 챙길 수 있는 거 각인 시너지 세트 효과 말고도 더 있는데요 소서리스 종말의 날 스킬에 최후의 일격특포는 왜 언급 안 하심 아 기분 나쁨 구독 취소함 이런 사람들 꼭 있다고 그게 좀 근데 내가 지금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수단들을 총망라 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냥 공통적으로 쓰이는 주된 수단들 몇 개 적어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주는 피해 주는 피해 가봅시다 주는 피해 주는 피해 주는 피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깡통 캐릭은 주는 피해 증가 스탯 자체는 0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또 뭘로 챙길 수 있냐 대표적으로 특성 특화가 이제 주는 피해에 보통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직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각성기 피해 증가 각성기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아이덴티티랑 관련된 스킬들의 딜 증가가 있죠 뭐 게이지 차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의 직업의 특화에는 주는 피해 증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각인 있죠 각인 위에서 얘기했던 공증 각인 그리고 치적 각인 이런 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딜 각인이 피해 증가에요 자 그 다음 시너지 시너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세트효과 세트효과에도 주는 피해 증가가 많이 있죠 뭐 환각도 있고 악몽도 있고 지배도 있고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유물세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아무튼 유물세트 효과로도 주는 피해 증가를 챙길 수 있어요 자 주는 피해 증가 얘네들은 같은 수단끼리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같은 수단끼리는 오케이 일단 하변산이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각인만 예외에요 각인만 유일하게 같은 수단임에도 고변산이에요 각인만 그래요 얘가 진짜로 특별한 거예요 같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고변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늘 설명할 스탯 중에서 얘가 유일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른 수단끼리는 당연히 고변산이죠 다른 수단끼리는 당연히 고변산입니다 특성으로 증가하는 수치 각인으로 증가하는 수치 얘네들끼리 다 합쳐지면 고변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무품 얘기하셨는데 무품은 추가 피해죠 추가 피해는 주는 피해랑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르게 적용이 돼요 추가 피해는 기본적으로 무기옵션으로 챙길 수 있고요 품질작을 통해서 챙길 수 있죠 두번째로 세트효과를 통해서 챙길 수 있습니다 유물세충에서는 유일하게 구원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피해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 같으면 하변산이겠죠 어 맞아요 지금 하려는 얘기인데 수단이 달라도 하변산이에요 얘네랑 비슷하죠 치적 치피 얘네들처럼 다른 수단 끼리도 하변산이에요 그래서 무기품질이 높을수록 구원의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좀 특별한 스탯입니다 얘는 감소수치라서 특별한 겁니다 감소수치는 하변산 고변산 효율이 정반대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1번 특성 특성 신속으로 쿨타임 감소를 챙길 수 있습니다 2번 각인 3번 특포 특포에 있죠 빠른준비 특포로도 쿨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고 4번 보석 맞아요 홍염보석이 있고 5번이 세트효과 지배 악몽 얘네들로 쿨타임 감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쿨타임 감소의 경우에도 수단이 같으면 하변산이에요 신속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속 같은 경우에 신속 47이 쿨감 1%에요 47 더하기 47 더하기 47 은 쿨감 3%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례 이꼴 하변산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특별하게 단심룬 단심룬은 신속이랑 같은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신속 쿨감이랑 단심 쿨감은 하변산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사실 단심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감소 수치는 증가 수치랑 달라요 하변산이 감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정리한 거 아닌가 스텝별 수단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어떤 거는 같은 수단끼리 하변산 다른 수단끼리 고변산이고 어떤 거는 하변산이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여기에 뭐 어떤 규칙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 제가 볼 때 규칙 없어요 그냥 게임사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왜 그냥 죄다 하변산이거나 죄다 고변이거나 그러면 안 되나 당연히 뭐 느낌상 안 될 것 같죠 느낌상 자 질문을 바꿔 봅시다 그러면 MMORPG 게임에서 고변산이 존재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요 뭐 로스타크에서 오피셜로 정확하게 이런 이유에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밝힌 거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 스펙업 수단을 골고루 가져가게끔 유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어 큰 카테고리로 스탯 6가지 설명했죠 스탯 6가지 고변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탯 6가지가 고변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격력만 겁나 올린다 아니면 뭐 치적만 겁나 올린다 이런 것들보다 효율이 더 좋은 건 당연히 6가지 스탯을 골고루 올린다 이게 이게 제일 효율이 좋죠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하변산 고변산 이런 걸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RPG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캐릭터마다 특정 스탯의 효율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직업마다 뭐가 효율이 조금 더 잘 받는다 이런 건 있는데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6개를 다 신경 쓰는 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6가지 스탯은 고변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올렸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증가 수치는 화변산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수단들 제가 이제 서너가지 정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스탯마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향을 보자는 거지 공격력을 예로 들자면 같은 수단끼리는 하변산이지만 다른 수단끼리는 고변산이죠 다른 수단끼리도 하변산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공격력도 그렇고 주는 피해도 그렇고 다른 수단끼리 고변산인 거 이런 걸 이제 좀 봤을 때 전반적인 추세가 다른 수단끼리가 고변산으로 들어가는 추세라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수단이 다른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수단에 몰빵해서 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골고루 투자해서 올린다 이게 더 효율이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스트하크에서 준비해 놓은 정말 많은 다양한 스펙업 수단이 있잖아요 재련 각인 특포 보석 세트 이거를 유저들로 하여금 골고루 올리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게임 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스트하크가 만약에 재련만 하는 게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재련으로 공격료 올리는 게 다야 아니면 보석만 계속 합성하는 게임이야 보석만 계속 합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재산을 다 보석에 갖다 부여야 돼 막 20명 30명 이렇게 합성해야 돼 이런 게임 누가 해요 이런 게임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지금처럼 스탭과 수단이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스탭 그리고 다양한 수단 이런 것들이 스펙업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직업 간 개성을 부여해 주고 그리고 세팅에 취향을 부여해 줍니다 이게 고변산과 하변산이 나누어져 있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인정?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뭐 살짝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바로 성장 체감 문제예요 이거는 온라인 MMORPG 그러니까 RPG 중에서도 특히 MMORPG MMORPG의 특징이 뭐냐 플레이 타임이 길다 그리고 성장이 반복적으로 누적된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게임사의 과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할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했을 때 확실한 성장체감을 줘야 한다 게임사 입장에서 이거 두 개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저가 지속적으로 그 게임을 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게임에서 만약에 화면산만 존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를테면 한번 재련할 때마다 공격력 플러스 10이 올라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시예요 처음엔 S팩이 공격력 100이었어 공격력 100인데 재련을 하면 110이 되잖아요 체감되죠 10%나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성장이 누적됐어 그래서 고이고 고여서 한 5년 뒤에 내 공격력이 10만이 됐어요 그러면 재련을 한번 하면 10만 10 10 이거 성장체감 느끼는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다른 수단이 추가됐어 다른 수단이 추가됐어 오케이 보석 보석이 추가됐어요 보석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공격력 플러스 10이에요 얘도 자 그러면 보석 업그레이드 했어 그래서 10만 20이 됐어 자 화면산만 있으면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화면산만 가지고는 수단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석이 하나 추가됐지만 이거 재련 한번 더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고변산의 동안 뻥튀기가 꼭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확실한 성장체감을 주겠다 이거야 언제 새로운 수단이 추가될 때마다 얘를 고변산으로 때려박아 주겠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유물 장비 새로운 스펙업 수단이 1445렙 때 얘가 확실하게 성장체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주는 비해 같은 수단임에도 고변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했어요 주는 비해의 경우 유일하게 각인에 한해서 같은 수단임에도 고변산으로 들어간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수단이 같으니까 얘도 화변산이어야 될 거 같은데 왠지 주는 피해만 고변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것도 제가 추측한 이유예요 뭐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유저들의 성장이 점점 누적되면 고인 유저들한테 성장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건 결국 고변산이라는 건 다들 이해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수단 끼리만 고변산이 작용한다면 이런 엔드 스펙급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될까 게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단들을 다 올릴 만큼 올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성장체감을 주기 위한 방법은 수단의 추가 밖에 없어요 처음 보는 따끈따끈한 스펙업 수단이 추가돼서 이게 고변산으로 돌아가주면 엔드 스펙급 유저들한테는 성장체감이 확실하단 말이야 너무 신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저들은 당연히 새로운 스펙업 수단 나오고 새로운 컨텐츠 나오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고일 때마다 대규모 업데이트 해야 되고 완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게 좀 힘들다고 그래서 게임사에서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자 우리 이거 그냥 슬쩍 각인 고변산으로 해두자 이랬을 때 생기는 일이 뭐냐 3333에서 3 추가된 거랑 3333에서 3 추가된 거랑 같은 성장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 한 줄에 써있는 피해량 증가 퍼센트가 그대로 딜량 상승으로 체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게임사에서는 이거를 여기서 말한 새로운 수단 있죠 새로운 수단으로써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굳이 새로운 컨텐츠랑 시스템을 제로부터 개발하지 않고도 한 단계씩 성장체감을 부여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이 각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가 바로 하브렐슈드 고대 악세 이게 아주 그 좋은 예시예요 하브렐슈드 나오기 전까지 고인물들 스펙업을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브렐슈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악세 색깔놀이 숫자놀이 이것만 가지고도 고인물들한테 1렙 각인이나 2렙 각인이나 한 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따끈따끈한 고변산 수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각인에서 피해증가가 고변산으로 만들어둔 이유입니다 순전히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선택한 거지 이게 맞다면 자 결론 로스타크라는 mmrpg 성장 시스템이 있어서 하변산과 고변산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획업을 유도하면서 필요할 땐 확실한 성장체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오늘은 1교시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갈게요 2교시에서는 뭐 어떤 얘기할 건가 1교시에서 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 스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부재 극특 극신 뭐가 더 고점이 높을까 텐션 죽이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3 4 4 4 5 5 5 5 5 6 6 7 8 10